강으로 나간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낚시줄을 던지는데요. 그런데 그때 입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줄이 팽팽해졌습니다. 미끼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어떤 놈인지 이빨 자국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때 뭔가 미끼를 물었는데 힘이 엄청 셉니다. 낚시줄로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뜰채를 대령해서 고기를 잡는데요. 한참 헤맨 끝에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정말 사납게 생겼죠. 악어도 공격한다는 괴물 물고기입니다. 지금 5.5키로래요.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이빨 보세요. 이빨이 엄청나게 날카로워서요. 차마 손으로는 못 잡고 기구리 이용해서 들었어요. 손가락 놓으면 물릴 것 같아요. 타이거피쉬 아니면 진짜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곳에선 물고기 보호를 위해 타이거피쉬를 잡은 후 방생해줘야 하는데요. 바로 물속에 놔주진 않습니다. 물에 놓아주기 전에 물에 적응하는 훈련을 해서 물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놔준다고 합니다. 사람의 흔적을 최대한 남기지 않는 것. 그게 이 야생을 지키는 방법이겠죠. 잠베지강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맞습니다. 여전히 강은 그 끈질긴 생명령으로 야생의 삶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잠베지강에 있는 타이거피쉬. 저도 한번 손맛을 보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못 잡았어요. 결국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못 잡고 있고 그래도 저렇게 해가 지는 모습 보이고 코끼리가 지나가고요, 강으로. 그다음에 하마도 지나가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여기 진짜 아프리카구나. 아프리카랑 확실히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오늘. 못 잡았어도 다음에 꼭 잡을 기회가 있겠죠, 아무렴. 그렇죠? 야생의 힘을 그대로 간직한 잠베지강의 붉은 빛이 제 가슴을 물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찍어 Hinc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실죠. 현재 이렇게 찾아오면 한참이 어떤 사진이 있네요.